진짜 맛있어. 좋다. 이런 데서 사랑하는 연인과 먹으면 얼마나 좋겠니.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꾸나. 사랑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니? 혜진아, 어때? 얘기 한번 해 보자. 언제 얘기하겠니? 이거 시끄러워하면 되게 잘 되겠다. 어려운 거 있니? 그러면 용진이 먼저 얘기해. 네가 보따리 풀면 이쪽으로 풀 것 같은데? 사랑? 몰랐어요, 일단 사랑을. 사랑을 몰랐었는데. 그 느낌은 받았었습니다. 어떤 느낌? 앞에 있는 사람이. 네 사람이다. 그 느낌은 오더라고요. 이를 쑤셔요, 누나? 제 사랑 얘기해? 이를 쑤셔요, 누나? 제 사랑 얘기해? 이를 쑤시는 건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니야? 충전만큼은. 누나 여기 낄 게 뭐가 있어, 이게? 이게 낀다고, 이게? 아니, 뭐가 묻은 거 같아가지고 봤어. 미안해. 딱 느꼈어.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딱 느꼈어. 그렇죠, 눈 앞에 있는 여인이. 어떻게 느껴? 믿으실려나 모르겠네. 이렇게 앞에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.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였어요. 주말은 스쳐 지나가듯이. 좋은 가정을 이루고. 진짜? 누가 사랑 얘기했는데 겨드랑이를 보여줘요? 누가 사랑 얘기했는데 겨드랑이를 보여줘요? 아니, 누나 제발 집중 좀 해줘요. 이거 폐로우면 분출하는 거예요. 왜 나한테 분출해? 아니, 너한테 분출한 게 아니야. 그거, 그거 좋다, 그거. 그거 좋아. 맞아, 누나. 좋아.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. 미안해, 왜 그래. 아무튼 결혼까지 잘하고 지금 뭐 행복의 어떤 저. 그럼요.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, 그렇지? 네. 자, 충분히 들었고. 나도 그랬어요. 아니, 안 물어봤는데 왜 그래. 똑같은 걸 느꼈어요. 안 물어봤는데?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남성들에게. 앞으로는 어때, 앞으로?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야. 아, 모르겠어요, 앞으로. 그런데 연애는 죽을 때까지 습진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결혼하기 전까지, 그렇지? 그런데 뭐 결혼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. 뭘 돌아와.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기분 이상하죠? 누가 있으시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죠? 누구야. 누나, 누나 계속 좀 얘기해봐요. 계속 좀, 계속 좀. 얘기 좀 해보세요, 계속. 페르몬, 페르몬. 어, 뭐야? 잘한다. 재밌다. 페르몬. 아, 용진 잘한다. 내 용진 투어 너무 기대된다. 아니, 아니야. 조언하네, 조언하네. 엄청 잘할 거야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